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나란히 휘청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발 긴축 조짐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재 증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6% 내린 2,657.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소화했지만 팔자 공세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크래프톤, 넷마블 등 IT, 게임주 등을 위주로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9%나 급락한 899.84에 마감하며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 내렸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5% 급락하며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환율 시장도 충격이 있었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만 10원 넘게 오르면서 1,249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 마감 직전 1,250원을 돌파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2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 연준의 빅스텝 예고와 함께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장에선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과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지면 환율이 1,270원에서 8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